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보안에서 클라이언트 보안 클라이언트 보안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학성 소프트웨어 또는 학성 코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주제지만 막상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체계입니다만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차이점이 뭔지 위주로 파악을 해 두시면 꼭 써먹을 일이 있다라는 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게 악성 코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니까 다 프로그래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얘들은 컴퓨터의 보안 속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성 코드 이게 중요한 정의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손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정의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사실은 컴퓨터의 중요한 보안 속성인 기무가를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성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정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와 트로이 목마와 원 바이러스 세 개를 가지고 일단 대부분 이 굵직굵직한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원 바이러스 이 세 개의 범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이 이 세 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대여 큰 분류는 이 세 개라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단은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트로이는 자기 복제가 없습니다 원 바이러스는 매우 강력하게 복제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는 파일이나 부터 섹터 등에서 존재를 합니다 트로이 목마는 유틸리티와 같은 숙주 프로그램 즉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틸리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 바이러스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독립되게 존재합니다 숙주가 없습니다 독립되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용자가 복사해서 움직입니다 감염된 파일을 복사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트로이는 주로 다운로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원 바이러스는 한 번 감염된 숙주 컴퓨터가 있으면 자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복제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바이러스는 네트워크 성능자 즉 DOS, DOS나 DDoS 같은 거를 유발하는 게 주로 원 바이러스입니다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부는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을 강제로 파괴하는 기능은 원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현 시스템을 주로 파괴하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떨어뜨리면서 네트워크 망을 망가뜨리는 게 원 바이러스의 주요 목적이라는 거 이런 게 좀 차이라는 거죠 이번 기기에 속 시원하게 차이쯤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트로이 목마는 시스템 성능 자아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는 시스템 및 파일을 손상시켜서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세 개를 차근차근 다시 알아볼게요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원 바이러스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다른 프로그램을 변형시켜 감염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이고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명령 코드도 일부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은 원시형 바이러스, 암호화, 은폐형, 가본형 요즘은 주로 다 매크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 제품이나 오토캐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로 동작되는 것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주로 매크로 바이러스가 많이 동작된다는 거고 플랫폼과 무관하게 동작되죠 그죠? 스크립트들은 플랫폼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봐두시고 순서가 이제 원시, 암호, 은폐, 가본 이렇게 있다는 거고 가본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은폐되기 위해서 암호화를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법과 융합돼서 스스로를 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백신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점점 진화되는 거고 이걸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안티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터링 기술이 있다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알아두시고 안티바이러스 기술에는 예방, 탐지, 식별, 제거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예방, 탐지,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까지가 안티바이러스의 중요한 기법들이고 이걸 하기 위한 대부분 툴도 이제 백신이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과 첨부 파일 다운로드 확인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백신을 최신화하는 거 정책 수립과 교육 이런 것들의 그룹핑을 통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고민해 두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 필터링 방법은 시그네처 스캐닝이 있고 이거는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화된 이진 스트링 시그네처들이 있어요 그거를 탐색하는 거고요 약간 초보적인 탐색이죠 그 다음에 비헤비얼 바이러스 스캐닝은 만약에 새로 바이러스가 노출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링 시그네처를 탐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전에 하는 게 바이러스가 특정 행동이나 패턴을 추적해서 액티비티를 추적한 다음에 그 어떤 행동에 대한 패턴이 일치되면 그걸 바이러스라고 인식해서 탐지하는 거죠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의 실제를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복제 기능이 없고요 다른 파일을 감정 및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격 조정이나 패스워드를 가로채거나 하여튼 뭐 어드밍 고난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는 게 트로이 목마죠 어드밍 고난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건 그 다음 행위에 일어나는 거죠 트로이 목마 자체가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에 속해 있는 유사한 종류들 보면 최근에 모바일폰 트로이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나 또는 PDF 치약 그 다음 스파이웨어들 민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원격적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들이고 그 다음에 애드웨어가 또 많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팝업이 떠서 광고를 노출시킨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이 큰 건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시스템도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자가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악성 코드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원바일였습니다 자신을 복제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제본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반복적으로 확산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자신의 다른 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있는 시스템 외에 원격적인 시스템을 강제로 파괴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트로이 목마하고 구분되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이 기생하지 않는 점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메스메일러형하고 시스템 공격형 네트워크 공격형 3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격형 같은 건 대표적으로 DOS적 도스 공격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건 보트 형태로 발전됐다는 거고 네트워크 마비, 속도 저하, 장비 오류 이런 게 중요한 목표가 되죠 심플로딩이나 스몰퍼 같은 도스 공격을 실행한다는 거 이런 것도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메스메일러형은 자신을 복제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해서 확산되죠 그러니까 SNTP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저도 제 기억에도 꽤 오래전에 SNTP 메일을 오픈하면 굉장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런 일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스카이 같은 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넷스카이 같은 거는 윈도우 시스템 딜렉토리 밑에 csrss.exe를 생성한다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공격형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고유의 지약점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 컴퓨터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거나 외부 공격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32 폴더 그 다음 윈앤티 윈앤티 밑에 시스템32 폴더에 svchost.exe 파일을 생성한다는 거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동안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